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팥은 100% 챙겨 먹기 팥은 건강에 다양한 이유로 좋습니다. 팥이 몸에 좋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소 풍부 팥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비육, 엽산, 니아신 등의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식이섬유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다이어트와 식사 계획에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단백질 공급원 팥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식이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 공급 팥은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과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 팥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자유라디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팥은 식이섬유와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도움 팥은 칼로리가 낮고 식사 중 덜 먹게 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를 촉진 팥은 소화를 돕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식사 후 소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팥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팥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단점 알려드릴게요. 과다한 섭취 팥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가스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팥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팥 알레르기 증상에는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고려 팥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고칼로리 식품과 함께 섭취하거나 과도한 양을 먹을 경우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팥독 팥에는 팥독이라고 불리는 자연 발생 물질인 콩팥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팥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팥을 조리할 때에는 충분한 익힘과 세척이 필요합니다. 팥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신선도 확인 구입하려는 팥이 신선한지 확인하세요. 신선한 팥은 색감이 생동감 있고 피부가 매끈하며 균일한 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패나 곰팡이가 있거나 상태가 나쁜 팥을 피하세요. 포장 팥은 흙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포장재로 쌓여 있어야 합니다. 팥이 물기에 노출되면 상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밀봉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팥종류 다양한 종류의 팥이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색 팥은 찹쌀떡이나 팥빙수 등의 전통 디저트에 주로 사용되며 녹색 팥은 죽이나 스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용도에 맞게 적절한 종류의 팥을 선택하세요. 향과 맛 팥은 신선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입 전에 팥을 냄새나 맛을 확인해 보세요. 부정한 냄새나 맛이 나면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팥의 보관법 알아볼게요. 건조한 장소 팥은 습기를 피해야 함으로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 이상적입니다. 밀봉용기 팥을 보관할 때는 밀봉용기나 밀봉된 비닐봉지를 사용하세요.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하여 산화를 방지합니다. 냉장고 불필요? 팥은 냉장보다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하면 습기로 인해 곰팡이나 발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냉장보다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통기한 확인 팥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함 빨리 사용하도록 노력하세요. 팥의 손질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척 팥을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세요. 흐르는 물 아래에서 여러 번 헹구어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세요. 불필요한 부분 제거 팥을 사용할 때 종종 부적절한 부분이나 상하기 시작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패한 부분이나 딱딱한 부분을 잘라내세요. 취사 또는 익힘 팥을 사용하기 전에 익혀야 하는 경우 물에 잠기도록 하고 중간불에서 삶거나 끓이세요. 팥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요리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팥이 부풀어서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삶거나 끓이면 됩니다. 찬물의 불림 일부 요리에서는 팥을 찬물에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팥이 더 빨리 익고 부드러워집니다. 조리 후 보관 팥을 조리한 후에는 신선한 물에 담가 두세요. 이렇게 하면 보관할 때 건조되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팥을 이용한 요리법 알아보겠습니다. 팥죽 팥을 깨끗하게 씻어 찬물에 2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불려진 팥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여주세요. 팥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인 후 설탕과 소금을 넣고 조절하세요. 끝으로 팥죽을 그릇에 담고 차게 해서 제공하세요. 팥빵 미리 불려진 팥을 다진 후 팥, 설탕, 소금, 버터, 물을 함께 끓여 팥색이 바래지면 끄세요.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을 빵 모양으로 만들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분에서 25분간 구워줍니다. 팥빙수 팥을 깨끗하게 씻고 냄비에 물을 넣고 팥을 끓입니다. 팥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고 설탕을 넣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입니다. 냉동 빙수에 얼린 빙수를 담고 팥을 올려주고 연유를 조금 뿌린 후 제공합니다. 팥호떡 미리 불려진 팥을 다진 후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섞어 호떡 반죽을 만듭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넣고 얇게 펴서 양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이외에도 팥을 이용하여 팥케이크, 팥만두, 팥단호박죽, 팥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팥은 건강하고 맛있는 재료로 다양한 한국요리와 디저트에 활용할 수 있으니 창의적으로 요리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